2톤 돌파 한꺼번에 참사 6 walked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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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태닝하는 모습입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지금 새벽 4시가 넘었는데 갑자기 사인을 울리고 그래서 집에서 나왔어요. 오늘 사람들이 이렇게 다 모여있는 거예요. 나와서. 이야 별걸 다 우리가 경험을 하네요. 새벽 4시에 우리 나왔어요. 오늘 집에 불 났나 봐요. 와스도 문 안 열고. 가스코도 문 안 열고. 우리 여기에 있어야 돼요. 하하하하 하하하하 야곱의 일주일이 시작되면 나 볼까요? 배고파 한 번 더 해봐. 신비 사우나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고요함을 함께 느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. 맨날 조금 밝은 그런 햇빛 화창한 그런 날씨였는데 오늘은 또 약간 분위기 있게 이쪽에 초록색도 보이고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